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몰래 해야되는거 아냐? 너무.. 기도자마자 갑자기 뭐야죠 나무터고 이러면서 너무 대놓고 보는거 아닌가 이건? 원시인들이 다 마당에 들고 있으면 오히려 안밀지 않을까? 너무 대놓고 저기만 보고 있잖아 여기 3명이서 6명이서 쌍한경 들고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 아니 개무서울거 같은데? 야 얘네 쌤싸고 있었네? 그렇게 보고 있으면 엄청 무서울거 같애 반응 오 아이씨 1가이스 따빼들고 있음 반응 메타다 진짜 헤이 깡자 깡자 헤이 카팡 헤이 가이스 히어 히어 유아 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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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a 히어어 히어어 왜 나만 때려 나쁜놈 아니 공자님이랑 피엣님 펀트색깔 다른거 너무 웃긴데 나 죽어 너무 웃겨 저 이거 찍으려고 우와 저 떱쌌다 떱쌌다 쟤네 좀 쏴줘 제발 우리 쏘고있어 얘네가 3파전이야 이제 지드끼리 쏘고있다 지금 우리 안 쏘 우리 안 쏘 얘 한 대 맞았어 얘 땀 맞았어 아 관음매터 다시왔다 폴트 장전한다 폴트 장전한다 아 딱 쏜다 거기서 살리면 어떡해 펜츠를 그대로 달았으면 돼 나무 캐러 간다 전기토메고 이제 루프 또 올라가겠다 개꿀이다 진짜 근데 뭐야 얘네도 뭐 타워같은거 짓는데 여기 마탱하는 타워 짓나 마탱하는 타워 짓나보다 우리한테 영감받아서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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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이 이걸 지었다고 생각하나 지금? 그런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우 루프 안보인다 가면 돼 앞의 외벽치고 지을 준비해요 나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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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rasil 일단 루프 안보여 루프 안보여 이제 빼앗아대 빼앗아대 이게 뭐야? 3세트 3세트 형 뭐야 에이 이치의 엘치야 근데 심지어 맞았어? 1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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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될 때 스티프리어 레비스플라니 1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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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나 박아나올게 외벽에 붙어 외벽에 붙어 외벽에 붙어 수면 2불로 일단 스모어 스모어도 까줄게 PN님 PN님 상자에 M2 넣어놨거든요 아 OK M2 둘게요 M2 먼저 들어봐봐요 나 좀 이따 합류할게 왠만 맞다 까고 웨건뒤 있다 웨건뒤 웨건뒤 뽀렝 이즈님 저 포 좀 더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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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Nag 뒤지й 15w 계속 нарigger요 G3B 옆에 옆에 설레봐 설레봐 내가 설레게 내가 설레게 더 키워야 돼 더 키워야 돼 왔다 아 아 렉 치면서 이렇게 못 쏘겠는데? 나 집으로 넣을게 집으로 넣을게 M2 내가 잡을게 화면 끊겨서 M2 못 쏠 것 같아 여기 M2 1층에 떨궈났어요 앞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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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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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이드 앞에 아 다 왔네 왔다 왔어? 아 찾아봐 찾아봐 나 왔어 왔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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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가봐 먹으러 가봐 아 씨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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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거 지금 외벽 저 빨고 있는데 쟤? 잡았다 잡았다 빨간거 잡았어 나이스 피해님 나와볼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나 포대 뺏겼어 우리한테 나 여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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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잡은거 같기도 하고? 안쪽 터렛 꺼 어 무장부터 해봐 무장부터 터젤 잡아볼게 줄게 여기 뽀렛 잡은거 같거든 안 쏜거 보면 우리 계속 쏴봐 계속 쏴봐 저 이제 포알 없어요 포알 밀링받아서 쏴 봐 포잡이들 몇 명 제가 가져올게요 통 온 사람 그리고 여기 창문층에 있다 안녕 어 뜨거워 그래 무게 계속 나가는 중 괜찮아요 포렉 잡아둘게 외곤 뒤쪽에 있어 포렉 잡았어 뒤에 포드 뿌려놓을게요 이즈님 다시 포드 네 이즈님 외곤 포드에 남겨둬 뭐야? 외곤 뒤다운 한 명은 엠방에 엠방에 얻고 포드 조금만 뒤줄게? 나도 쏘기 다다다다다 외벡 부실대 포드가 없네 외벡 부실대 외벡 부실대 나 죽을거야 뭐지? 나 전투 안쪽 오케이 외벡 부실대 외벡 부실대 외벡 부실대 어 부숴봐 오케이 같이 쏠게요 레벨 한 대서 한 번 쏴요 저 이제 포 없어요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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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해야 돼 우리 우리 벽 피 100 남았어요 잠깐만 힙 준비해야 돼 우리 이거 이거 포장 갖고 있어 힙시님 나 땜질한다 나이스 외벽 뚫렸냐 오월드 땜질 났다 땜질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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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위 받을게 소위 받을게 그냥 저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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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휴 안으로 들어가 우리 전투 뚫렸어 케이크 어 확인해봐야 돼 케이크에 B4 다 맞지? C4! C4 있어 C4! 이거 그 도마망치 C4 가져가 가져가 아 또 안쪽에 있길래 사다리 없어요 사다리 없어요 사다리? 없어 없어 나한테 없어 소위 끝난거 같아 히트사운드 없다 잡은거 같은데? Tc 없는거 같아요 Tc 터졌어 잡은거 같아 일단 근처 하나 덧붙였다 상공쪽에 포잡이 있다 포잡이 P님 여기 상공쪽에 포잡이 아직? 이거 벽 지금 못막아요 코마도 있어 위험이야 지금 못막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아 문이 안달리는데 아 문이 안달리는데 아 지금 포를 양쪽에서 받고 있어 애들 내가 체력 견제해볼게 총수 돼 올라가 여기 뚫림이 잘 봐줘요 외부에 외부에 외부와라 외부와라 나 누웠다 아 저 도래벽 개 빡센해져 저 도래벽 포잡이 아 나 죽었어 창문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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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올라갔다 걔만 잡으면 될거 같은데 아 아 근데 이거 어딜 뚫어야 될지 각이 안 나오는데 던질 각이 포쏠까기 안 나와요 이거 무조건 죽는데 지금 없죠 아무도 나 있어요 나 있어요 바깥에 바깥에는 없어 야 군만들 간다 한대 둘 한대가 상관없는데 세대 맞는데 세대 맞는데 어우 여기 M2 풀마크 풀마크 밖에 밖에 풀마크 또 온다 왓다 박 너 바깥에 너 태어났는데 에바 아니 형 이거 메인텔막 나왔는데 터렛 때문에 못 들어가 네모에 고소 있긴 한데 아 고소 들고 갈게 아 이거 빨리 들어 계단에 뿌려둘게요 아 이 새끼들 또 뚫고 온다 아 나 사라 누웠다 아 이거 밖에 부터 잡아야 돼 밖에 또 왔거든 1층 2층 2층 아 잠깐만 아 하나 다운 도레벨기 있는거 하나 잡았어요 하나 더 있어 아 이거 어떻게 안되나 아 홧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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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없어 총 위에 있어 위에 아 아 아 여기 여기 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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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박은거에요 소위박은거에요 예약 도레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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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 Tr 형 도레벨기 위 도레벨기 복vo 더있어 더있어 오케오케오케 둘 더 있다 둘 둘 더 남은 도레박 쪽 포렉 개피 걔 회수했으면 그럼 아 얘네네 회수했구나 여기 앞에 좀 안되면 저 타워에 올라와서 포렉 좀 째봐 포렉 쏘서 저기 침란이 없어 저기 침란이 없어 우리 앞에 앞에 전투 앞에 우리 전투 앞에 더 있다 아 너 피쳐야 돼 나 다시 총 해줘야 돼 네 또 어때 와 다 마이 나 포하고 쉬포 나 포하고 쉬포 먹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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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엑기타운 엑기타운 B대급 바로 앞에 언제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있다 너 늙고 줬다 엠프 줄게 110 방향 도래벽 뒤에도 하나 있어요? 오오오 아 뭐야 발소리 들리길래 너 잡은거야? 도래벽 아직 있어 아 그럼 그냥 아이고 이렇게 뭐야 우리야? 우리 아니야 뒤쪽이야 110 방향 아 죽었다 아 네데박아 아 나 앞개져 내 시티 빨릴거야 아마 아아 TC님이네 쏘리 아 괜찮아 괜찮아 KKK 바로 앞에 외모 맥해 아 씨 20 방향에 하나 예 TC님 이거 이거 받아 봐 이거 아 못 맞췄다 100 방향 도래벽 뒤로 우리 전투 뒤로 간다 나이스 나이스 포맞은거 같은데 맞았어 맞았어 죽은거 같아 저 새끼 좀 루팅 좀 해 저거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나도 나 포맞고 죽었어 아 아 못잡았어 아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아우 이걸 못잡네 얘네 마감집 쳐요 마감집 친다고? 오마이갓 아 지금 막고있어 내가 막고있어 내가 막고있어 내가 막고있어 내가 막고있어 내가 막고있어 아 준자맞아 진짜로 앞에있어요 공정형 앞에 3명 아아 이걸 못잡았어 아아 점프 뛰어갔어 나 잡았어 내가 잡았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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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로 가 전투로 들어가 전투로 들어가 본집 레이든 본집 레이든 좀 빡세게 했는데 아 근데 쟤네 아 쟤네 먹은거 들고 빼는게 맞는거 같아 어 메인템만 찾긴 했는데 아 근데 지금 밖에 상황이 아 아 물집 붓나 불 나고있네 깼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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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홀징 해볼게 저거 먹으러 와봐 한 명 와 얘네 맞는다 아 아 레이든 그냥 이거 이거 먹고 가야돼 얘네 거 먹고 그냥 빠지는게 맞는거 같아 어 맞는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터리 사용 사운드 드렸어요 아 아 아 주변 안되죠 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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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장 빨렸다 오케이 개피긴 해 개피긴 해 개피긴 해 방호복 싹 다 적 방금 앰빠랑 적 앰빠랑 적 둘이 막 그 세개 사이에 숨어있어요 아 아 이거 템 좀 뿌릴게 아 네네 두 명이야 두 명 거기 두 명 있어요 지금 9명 둘 풀면 하나에 살아 아 아 혁준히 걔 잡았다 무장 총 먹어봐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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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이야 총 네명 있다 네명 확인 이거 나 무장 회사할 수 있으나 쟤네 무장빨고 지금 살짝 빠지는 무빙이었어 숲으로 들어왔어 아 아 이거 숲 뒤쪽 보이지가 않아 숲으로 들어왔어 아니야 우리 점초 앞에 사운드도 나는데 일단 우리 폰은 거의 다 썼잖아 아니 아직 있어 그거 가져온거야 그거 가져온거야 가져온거야 나이스 나이스 덩글렉키죠 하나 둘 하나 둘 나 점초에서 강 나오지 폭풍아 나 보고있지 네네 보고있어요 아 사배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았어 잡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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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돌에벽 쪽에 우리밖에 없어 돌에벽 쪽에 쏘지마 나에요 나 아 오케이 저도 지금 하얀색 우린가? 점프 점프 돌에벽 쪽에 지금 다 우리였어요 돌에벽 쪽에 다 우리니까 쏘지마 샵 회수 많이 했어요 이거 철갑이랑 빼자 이거 안되겠다 아 안돼 안돼 빼는게 맞는거 같아 이거 지금 타이밍이거든 뗄 타이밍 쟤네도 지금 한턱 쉬고 소위 없나? 소위 한발만 가져와봐 여기 침략 다 깔았네 이 새끼들 이건 아 꽁으로 막았네 이 자식들 아 씨 카운터 왜이렇게 빡세냐 거의 연합이야 진짜 이놈 겁나 많아 닉네임 한 번 보는 닉이야 앞뒤로 포를 쏴가지고 전투가 앞뒤로 구멍을 났었어 아까 그래도 잘 막았다 잡떡고 맞아 피엠님이 진짜 열일했어 그래도 우리 폰은 우리 폰은 그래도 다행히 다 써서 당연히 다 아 AK AK 둘줄 넘었어 우리 아이스 마마니스태 로켓 다 있어요 마마니스태 내시에 로켓 좀 더 있을거야 아마 한줄 더 남았어 철가 8쪽 철가 8쪽 카운터는 애들이 폴 들고왔네 심포를 들고왔어 찜포 어 맞아 심포도 있었어 그거 바로 넣었어 어 바로 넣어 나왔어 그거 왓더팍 찜포도 그것도 엄청 많이 들고 온 것 같던데 나 벽만 두 번 썼어요 쟤는 일단 저집은 어떻게든 좀 망쳐놨으니까 괜찮아 배 망쳐놨으니까 하하 괜찮아 내 부분 다 뚫려있으면 우리 다시 무장해서 우린 파킹 런하자 그냥 집으로 망망하자 소위 한발 박아버리잔다 AK 하나 더 줄었다 소위 한발 줘봐 침낭 좀 쟤고 올게 와 AK 두 줄하고 두개 내가 들고있는거 와 치마 자기 무장 있으면 나머지 옷은 그냥 버려 어 챙겨갈거 더 많아 지금 다 버렸다 버렸어 외벽 필요한 사람? 저 외벽 있어요 외벽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저도 있으니까 아니 뭐 뭐 그렇게 손해도 아닌거 같은데 아 일단 우리 포는 다 썼으니까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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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게 잡았네 진짜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데이 갚아 뭐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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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바로 앞에 하라고 어 뭐야 널박 썼다네 나 휴가야돼 나 죽었음 나도 다시 태현아 무장해봐 잡았어 잡았어 다시 무장해봐 무장해봐 음 내꺼 싫다 키넣는 사람 내쪼러와봐 잡았어 잡았어 키넣는 사람 내쪼러와봐 나 키찍고있어서 계속 태현아와 키모장할 사람이 갖다 가져와 아 먹었다 어 래사 어 야 같이 빼야돼 같이 가자 가자 외벽 없는 사람 없지 야야 있어 있어 아 아 아 야 재밌게 했음 흐흐흫 흐흫 흐흫 아 무슨 카운터를 팀포 두줄 들고 온 것 같애 나한테 지금 한줄이 있어 지빵하고 와 진섭박제다 아이 템방 뚫었는데 아 딱 들어간대 와 아 뒤 카운터 지리네 그냥 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우 아우 힘들었다 아 아 아 먼저 되십시오 메인 투투 같던데? 메인 투투처럼 보이던데요? 투투처럼 보였어요 투투 투투에 삼각공과 근데 거기 오픈코어였거든요? 딱 형이 죽었던데요 어 오픈코어였지? 에이 야 혁신 다 잡았어 먹으러 와 못돼가 못돼가 아니아니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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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쪽 에케 중모장 에케 중모장 우리 타워? 일단 나도 뛰는 중 쿠폰 쿠폰인가 쿠폰인가 뭐야 뭐야 나 헤드 파킹놈? 파킹놈? 정산 파라 한 손도 한 박스정도 되서 일단 잡총 4박스 잡총 4박스 에케 대략 1박스 반 엠투 2개 딱 1개 왓? 우리 뽀렉 왜케 많아? 몰라 뽀렉 뽀렉 찍은적이 없는데? 오마이갓 와 철까봐 한 박스 있네 철도 한 박스 반 한 박스 반 아잠잠잠잠 싸우고 올게 아잠잠잠 파킹 되어쓰 이겼어 이겼어 공자형 이겨냈습니다 에이 까만 까만 왓다 파킹 이즈 어 프로블블드 철까나 본데? 오우 시끄러워 핵이 연료 충돌하냐 이제 쓸쓸 없어지게나 아 얘 끼었다 할로우? 아 유 오케 맨? 할로우? 아 유 오케? 여기 터졌는데? 내가 갖다 박았어 야 다들 잘 잡아 그치 뭐야 헉 어 터지는데? 힐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아! 아! 될건데 감사합니다 자 피엘님 어디? 사사사사사님 조금만 조금만 저 없어요 이제 저 없어요 이제 3에 3개 올인 야수이십니다 왓 더 빡 암 넷 올 데에 올 데에 이거 왔음 이거 왔음 와 암 데에 아 다 잃었네 올 데에 나도 그 올 데에 여기다가 이거 뺏어먹어 뺏어먹어 저 갈면 주크 크랩 나와 다 잃어 ונים 백인 요거 아 아 이제 collapsed 고생이 네 로 카운